무릎 간격 편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. 두 무릎은 세워서 무릎 간격이 공간이 없도록 붙여주실 거예요. 엉덩이와 뒤꿈치가 너무 멀지 않도록 한 뼘 가까이 뒤꿈치를 가져옵니다.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가 하늘을 향하도록 올려주실 거고 어깨와 무릎이 일직선이 됩니다.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넓어지지 않도록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그 상태에서 유지 호흡 후 이렇게 10회 반복해주세요. 다시 원상태로 엉덩이 내려와 마무리합니다.